안녕하세요. 수리논술의 김종두 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캐스트는 쌤이 논술 경쟁률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제목을 보면 뚫지 마라 이건데 일단 여러분들 경쟁률을 미리 알아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언뜻 소문으로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기 지원 대학의 여러분들 경쟁률은요. 입학처. 그냥 예를 들어서 연세대사, 연세대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세대 입학처에 들어가보면요. 진한 경쟁률이 나와 있어. 그래서 쌤은 여기다 그냥 예시만 몇 개 해놓은 거야. 다른 것도 알려주세요. 이러지 마. 홈페이지 가면 다 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연세대 보면요. 대신 우리가 경쟁률만 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많이 뽑는 학교도 있고 적게 뽑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어쨌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683명을 뽑는데 3만 8천 명이 어쨌든 원서를 내서 55.64대 1이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류관대는 많이 뽑지. 사실은 제일 많이 뽑던 대학이 고려대였는데 고려대는 어쨌든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일단은. 자 그러면 지금은 가장 많이 뽑는 대학들 중에 하나가 성류관대야. 그래서 910명 뽑는데 와 많이 뽑는 거 학생들도 아는 거지. 5만 명. 굉장히 많이 뽑지. 그치. 그래서 5만 명 정도가 모여서 56대 3고. 그러니까 경쟁률은 비슷하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서강대는요. 실제로 뽑는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실제 시험보로는 오른 학생들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아. 많이 안 뽑다 보니까. 왜냐하면 서강대 정원 대체가 원래 적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58명 뽑는데 2만 7천 명 정도가 지원하기 때문에 75.74대.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쨌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중에 제일 높은 대학이야. 그치. 자 그래서 그 다음 대학이 보통 이제 시립, 건국 이렇게 나가지. 선생님이 일부러 섞어놨어.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대학도 그냥 샘플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약 400명 정도 뽑는데 3만 4천 명이니까 비슷하게 몰리는데 경쟁률이 높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경희대는 420명인데 3만 명 정도가 모여서 비슷합니다. 경쟁률이 보니까. 실입 때는 많이 안 뽑아. 논술로. 168명 뽑는데 모이는 친구들도 더 적어. 1만 명도 안 되네. 그치. 7천 7백 명 정도가 몰려서 45.9대 1이고요. 한때는 99.8대 1인가. 그때까지 왔었어. 자 그 다음에 건국 때는 465명 뽑는데 1만 6천 명이 몰리니까 경쟁률이 좀 떨어지지. 지원자도 적지만 지원자가 좀 적어진 게 좀 컸지. 근데 뭐 이 정도면 적게 뽑는 건 아니야. 많이 뽑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치. 한 400명 안 뽑으면 적당한 수준에서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산대. 경북대도 쓰려다가 모차라도 못 썼는데. 경북대는 조금 더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한 28대 1 정도. 그래서 부산대나 경북대는요. 많이 뽑습니다. 744명. 그 다음에 써주지는 않았지만 경북대는 856명 뽑네. 그래서 2만 4천 명이 시험 보러 왔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얘도 20 몇 대예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 경쟁률이요. 일단은 보면 학교마다 차이는 있어.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인기 학교라고 말해서 그냥 할게. 자 인기 학교 같은 경우에 정원까지 적으면요. 거의 70대 1에서 80대 1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인기 학과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학교는 40대 1에서요. 그치. 한 50대 1 정도 보이는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인기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인기 대비 뽑는 수가 많다 보면은 이제 20대 1부터 30대 1까지도 이제 몰리는 학교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를 뭐 평준화 시키는 건 의미는 없어. 의미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논술 경쟁률은 자 여러분들이 50대 1. 보통 40대 1에서 50대 1을 그래서 평균으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물론 여러분들 이것도 있어. 학교 전체 경쟁률만 보면 안 돼. 실제 경쟁은 보통 학부나 학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인문계, 자연계 다 통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학교는 인문계가 경쟁률이 훨씬 더 높은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자연계가 높은 학교도 있어. 아 그거 뭐. 그걸 구분해서 보는 건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 그치. 그 다음에 지원과에 대한 학과에 대한 확인을 좀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대라든지 한양대 이런데 의대 같은 경우는요. 10명 정도 뽑는데 막 2만 3천. 그러면 뭐야. 230대 이렇게 간다고. 그 다음에 조금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경희대 의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꽤 많이 뽑는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도 불구하고 경쟁률도 학생들도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 금방 얘기했던 연대나 성대 정도보다는 못하지만 못하지만 거기도 선생님 기억으로 한 120몇 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이제 의대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의치한 같은 경우에는요. 경쟁률이 낮은 데는 100대 1이 안 되는 데도 있긴 하다. 근데 거의 100대 1에서부터 심하는 학교는 200대 1까지도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정도의 경쟁률은 이제 감수해야 되는데 아 일단 뜨악하게 되는 거지. 너무 여러분들 이거 경쟁률이 이게 숫자가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감이 안 잡히는. 물론 50명 중에 1등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다른 거야. 50명 중에 1등 하는 거와 5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은 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요. 학생들 어쨌든 간에 뭐야. 예를 들어서 서강대 같은 경우에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2만 7천명 중에서 358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진 않아. 왜 이러면 전체를 뽑는 게 아니라 학과별로 뽑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과별로는 또 뭐 컷이나 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치. 자 그런데 어쨌든 경쟁률은 일단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요. 어마무시한 게 맞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쟁률 내에 또 요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경쟁률 보고 지뢰 짐작으로 겁먹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경쟁률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더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 요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요. 첫째가 뭐냐면. 그치. 수능체제야. 선생님 수능체제 없는 학교도 있잖아요. 뭐 있겠지. 그럼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수능체제 요소를 여러분들 배제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수능체제를 보시면요. 예전에 지금은 다 논술을 안 보거나 수능체제가 없는 대학인데 어떤 새 학교가 몇 년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수능체제 통과자의 비율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 그거 참고사항으로 쓰기 딱 좋아. 어느 학교였냐면요. 아 지금은 아니야. 몇 년 전이니까. 고려대. 지금은 논술을 안 보지. 그 다음에 한양대. 지금은 수능체제 없지. 그 다음에 실입대. 예를 들어 수능체제 없지. 서울시대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이때 그 당시 기준이야. 그 당시 기준. 어차피 여러분들 수능체제라는 건 백분율이잖아. 어차피 등급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 이 세 학교가요. 구경수가. 자연계기줄도 얘기할게. 구경수가 중에서 두 개의 영역이요. 두 개의 영역이 2등급 두 개였어. 2등급 이내. 이런 수능체제였어. 그래서 학교가 수능체제 통과자 비율을 발표를 한 거야. 그런데 그때 고려대가요. 고려대는 일단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때 되게 재밌는 게 또. 두 개의 영역 2등급 이대라는 게 거의 비슷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학교 약간. 아무리 레벨 없다 하더라도 학교 분명히 선언도가 있잖아. 그것까지도 한번 반영해서 보란 얘기야. 물론 참고사항이다. 오해는 없도록 하십시오. 자 그때 고려대가 선생님 기억으로는요. 수능체제 통과자 비율이. 통과자 비율이야. 35에서 선생님 기억으로는 38% 사이였어. 통과자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가. 선생님 수치를 정확하게 외우진 않아. 30에서 33% 사이였어. 통과자 비율이야. 그 다음에 실입대가 이때 여러분들. 반값 등록금 막 처음 되면서. 경쟁률이. 전체 논수 경쟁률이. 학과의 경쟁률이 아니라 99.8대 1까지 갔던. 그때 통과자 비율이 20% 안팎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봐봐. 물론 지금은요. 뭐 이를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일부 학교는 수능체제가 없고. 뭐 여기는 안 보긴 하지만.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능체제가 좀 약화가 됐어. 몇 년 동안에. 체제가 약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생각보다 수능체제를 만족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능체제가 있는 대학은요. 수능체제 통과자 비율은요. 선생님 봤을 때는 조금 높게 잡은 학교는. 한 40%. 통과자 비율이야. 조금 낮게 잡은 학교는 선생님 봤을 때는 50%. 통과자 비율이야. 헷갈리면 안 돼. 통과자 비율.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조금 많이 통과한다고. 전제하더라도. 그치. 그냥 50% 안팎 정도만 통과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일까. 그치. 실제 염두에 써있는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이 아니라는 얘기야. 실제 경쟁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교가 50대 1이야. 수능체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절반으로 봐야 돼. 실제로는 절반으로 봐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할게. 수능 중요하다는 얘기지. 아무리 내가 논술전력을 준비하더라도. 저는 한양대, 시립대, 건국대만 써요. 뭐 이러지 않는 한은. 안는 한은. 당연히 수능체제는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수능체제가 여러분들. 최종마저 돼서 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그치. 어쨌든 이런 요소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과락 요소가 있습니다. 자, 과락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선생님이 캐스트에. 뭐, 선생님도 몇 번째 이제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넘버 6이었던 것 같아. 까락 알고 있니? 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자, 근데 여러분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야. 모든 문제를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여기 1번과 여기 1번만 풀잖아. 그럼 100점. 요 1번, 1번에 대해서는 100점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0점 받기 힘들어. 부분 점수 나오게 돼 있어. 왜? 각 소문항 1번은 풀만 하거든. 근데 0점이야. 무슨 얘기일까.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하는 0점은요. 채점했더니 0점이더라고요. 는 드물어. 그래서 보통 학교가 말하는 0점은요. 채점을 안 했다라고 봐야 돼. 채점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락 요소가. 물론 이제 지시상 불이행에 의한 과락 요소는. 뭐, 점점 줄고 있대. 왜냐면 이제 애들이 알고 있는 거지. 뭐, 문제번호 바꿔서 답안 작성하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 과락 요소에 의해서 0점이 되는 친구들을 줄인 게. 어, 선생님이란 소문도 있어. 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과락 요소에 의해서 0점이 되는 사람은 분명히 줄고는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과락 요소에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요거야. 불량. 불량. 불량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친구들이야. 예를 들어서 염들. 소문항이 이렇게 6개가 있다고 쳐. 근데 저 이렇게 1번, 2번 하고요. 여기 1번밖에 못 풀었어요. 채점할까? 안 할 항이 높아. 왜? 선발이 목적이야. 그래서 애초에 염들. 그치. 물론 이건 뭐하고 또 결합되는 거냐면요. 이 요소는 분명히 자기가 충분한 준비를 하고 왔느냐야. 충분한 준비를 하고 왔느냐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채점에도 떨어질 게 명확해 보이는 답안은 채점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충 컷을 봤을 때 항상 60점대에서 컷이 형성이 돼. 근데 반을 안 풀었어. 채점할 이유가 없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로 반을 안 푼 게, 문제 반을 안 푼 게 점수가 50점도 안 돼. 나머지 다 맞아도요. 풍은 다 맞아도 안 돼. 왜? 배점이 동배점이 아니야. 1번은 보통 배점이 낮고 2번, 3번이 배점이 높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반 안 풀었어도 실제로는 그 풀어놓은 반이 다 맞아도 50점 안 될 거라고. 더더욱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농담 비슷하게 선생님이 비어있는 소문항 없게 하라.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마지막 한 문제가 어려워서 비어있어요. 그래서 채점 안 하지는 않아. 몇 개까지 비울 수 있어요. 그런 기준은 없어.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채점해도 떨어질 게 명확한 건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 비율이 굉장히 높대. 그렇다면요. 어차피 여기도 오차가 있었으니까 선생님 봤을 때 여기서도 거의 반. 반 정도는요. 반 정도는 걸러집니다. 반 정도는 걸러진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이 또 뭐야? 또 50%가 날아가는 거라고. 물론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 선생님 근데요. 세 번째 요소가 또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결시자. 근데 여러분들 결시자는 보통 나눠지는데. 나눠지는데. 그 수능 이전의 결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다 반영해야 돼. 왜냐하면 수능 이전은 아직 수능 보기 전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결시자가 보통 학교마다 차이는 나. 그래서 뭐 보통 80%에서 90% 사이 정도라고 우리는 보자. 결시생이 아니라 시험 보러 오는 친구들이. 그러면 수능 이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능을 안 받기 때문에 결시를 한 친구들이 골고루 퍼져 있다고 가정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50% 여기 50% 하면은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경쟁은 25%가 되는데 거기다가 0.8을 또 곱한다. 뭐 그렇게 한다면요. 20%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야. 물론 이제 수능 이후에는 좀 달라 얘기가. 수능 이후에는요. 결시자 중에 일부는 정말 수능을 너무 잘 본 거야. 수능을 너무 잘 본 거지. 그래서 유학은 내가 정시로 갈 수 있으니까 난 시험 보러 안 가겠다. 납치당할까 봐. 근데 그 비율은 높진 않아. 그러면 일부는 뭘까. 그렇지. 애초에 채점하면 수능 체제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은요. 이 결시생은 그냥 반영 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시생도 반영이 조금은 돼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경쟁률은요. 경쟁률은 평균적인 얘기야 얘들아. 일률적으로 말을 못해. 그렇지. 평균적인 얘기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경쟁률은요.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은 체제가 있는 대학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연들. 이렇게 보는데 한 20에서 25%입니다. 근데 이제 수능 체제가 높은 학교 있지. 연대. 연대 같은 경우는 연대를 더 낮게 봐야 돼. 더 낮게 봐야 돼. 더 낮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은요.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은 근데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은 사실은 준비 제대로 안 하고 온 학생들이 비유기서도 없더라고. 어디서 아, 나는 수능 체제 만족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지원할래. 근데 그 지원하면서 논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허수가 더 많다는 얘기야. 수가 많다. 수가, 지원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통 선생님은 40% 정도로 봐. 40% 안팎으로 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학교가 50대 1을 따질까? 50대 1이라고 쳐보자고. 50대 1이면요. 실제로 경쟁률은 10대 1에서 10, 뭐 한 2대 1? 아니, 뭐 이게 소수점인 건 의미가 없어. 어차피 다 대략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은 대략적으로 20대 1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한 두 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의치대 같은 경우, 의치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100대 1을 기준으로 삼을게. 근데 의치안은요. 수능 체제가 또 굉장히 높아. 그 통과자 비율이 굉장히 낮아. 그래서 의치대 같은 경우에는요. 통과자 비율 많이 봤을 때 20%야. 그러면 여러분들 20대 1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대신 200대 1 학교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35대 1 정도까지도 봐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요. 보통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은요. 자연대 공대 기준으로 봤을 때야. 그냥 여러분들 10대 1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60대 1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은 허수가 더 많기 때문에요. 그냥 두 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통 의치안도 20대 1에서 30대 1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돼. 실제 경쟁률, 의미가 있는 경쟁률을 얘기하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선생님, 얘네들도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요. 당연히 높은 숫자지. 하지만 여러분들 60대 1, 70대 1. 더구나 의대 같은 경우에는 200대 1. 허드슨 밖에 안 나오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야. 선생님, 그래도 높아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자, 얘네들아. 어차피 요새는요. 정시도, 자연대 공대 기준으로 얘기할게. 정시도요. 뭐 어차피 정신이 똑같은 거니까. 일반적으로 요새는 낮은 학교가 정말 4대 1이고요. 높은 학교는 거의 9대 1까지 가. 정시조차도. 오케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럼 여러분들 4대 1과 9대 1은 좀 2배 차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요 10대 1과 2대 1이 못할 정도의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더구나 기회가 정시 대비 어쨌든 토탈 기회는 2배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생각도 해야 돼.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학을요. 걸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즉, 이 정도는 정시하고 비교하서라도 좀 높긴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비교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뭐야? 중복 합격생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정시도 그렇긴 해. 로테이션이 돌긴 도는데 수시가 정시보다는 조금 더 돈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대신 이런 잘못된 소문은 믿지 마. 그냥 수능 체제만 만족하면 합격한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어서 논술 준비 안 한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때문에 논술 준비하는 사람이 상당히 더 유리해지는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보다시피 수능 체제만 만족하면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오는 사람들 있는데 그건 아니야. 논술은 대비해야 돼. 오케이. 하지만 저렇게 애초에 써있는 저런 무식한 40대 1, 50대 1, 60대 1, 70대 1은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수능 체제만 없는 대학은 경쟁률이 2배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 요소가 있어.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왜냐하면 수능을 망치는 경우는 우리가 배제하는 게 좋지만 쌤 제자, 작년 제자에도 있어. 실제로 가능권은 내가 봤을 때 논술도 좀 잘했기 때문에 수능 체제만 만족하면 연대도 가능권 높아. 합격 가능권이 높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성대라든지 한양대도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수능은 완전히 망쳐버린 거야. 그러면 얘들아, 수능 체제를 만족 못했으면 정신은 날아간 거야. 정신은 더더욱이겠지. 왜? 잘 본 거 보통 두 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니까. 물론 그 친구는 공대가 목표였어. 지금 대학 다니고 있어. 선생님 조교까지 하면서 한양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보험용으로서의 의미는 있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대신 이제 수능 체제만 없는 대학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실력이 비슷한 대학보다는 실력이 더 높아야 돼. 그건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만 붙는 경우는 드물어. 수능 체제를 만족했다는 전제하에서 예전 거니까 고대까지도 껴서 얘기할게. 보통 한양대 고대, 한양대 연세대 이렇게 붙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경쟁력은 분명히 수능 체제를 있는 대학보다는 높은 건 맞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치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말라는 얘기야. 이 정도면 자기가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경쟁력 있는 실력을 만들고 그날 컨디션까지 좋으면요. 그치. 이 정도면 해볼 만한 경쟁률이라고 봐야 되겠지. 걸어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그건 너무 큰 욕심이야. 무슨 말인지 얘기하시죠? 그런데 저 외형적인 뻥튀기 숫자에 속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경쟁률은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일으켜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수단이지만 괜히 너무 숫자가 크면 주눅들거든 쫄거든 쫄지는 말랍니다. 오케이. 할 만한 경쟁률입니다. 대신 열심히 좀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퀘스트는요. 경쟁률의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어. 그래서 경쟁률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률의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는요.